안녕하십니까? 다이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시 황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겠습니다. 위기시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만 가장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33번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생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연습 없는 시장 진입은 죽음뿐이고 매순매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쉴 때와 할 때를 구분하고 추세를 믿고 자기 전신을 확신하고 공덕을 쌓죠. 상승하락 행보 추세가 있습니다. 지금 어제 끝난 상황은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금융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고요. 중국 제조업 미축이 되고 있고 미달라 강세. 부챈도 곧 표결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반? 9시경? 그때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잘 보시고 중시가 내렸다는 얘기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개봉을 해봐야 확실하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어제 6% 빠졌고 연중 고용보고서가 나왔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이것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6월 금리 인상, 인상 사이클의 끝이 아닐 것이다. 그 다음에 해외 증시 부채 한도 표결 앞두고 하락했다. 핑계는 이렇게 되는 거죠. 베이지북 고용 인플레 완화되고 있다. 금리 동결 전망이 증가했고요. 지금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표결이 끝나고 나서 반응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졸트죠. 구인보고서 그래서 1010만 건 예상상의 천만 건 재덜파했기 때문에 연중도 고민을 좀 할 겁니다. 잘 보시고 자 그래서 패드와치 보시면 다시 금리 동결 쪽으로 지금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보시면서 7월달 7월달은 또 인상적이 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인상후 동결 자 11월달 뭐하러 인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죠? 네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결론은 뭐냐 5%대의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6월달이 5.25%대다. 자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 갑니다. 내년까지 영향을 줄 것이고 네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된다. 금리가 높으면요. 다 안 좋습니다. 투자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가지 상황들이 이제 전개가 될 건데 아무튼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어제 엔비디아 5.68% 빠졌거든요. 네 보시면 자 일본에서 보면 네 트라이스타 이렇게 상태에서 이제 거래량도 터지면서 고점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잘 보셔요. 요거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네 자 쇼링 스타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지금 이제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표도 지금 과매수 상당히 센 과매수관에 들어가 있다.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월봉을 보시면 네 고점이 증가하고 고점이 낮아지는 다이버전스 지금 이 상황은 네 어제도 설명을 드렸죠. 반도체 그래서 다크한 버블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잘 판단하시고요. 제가 이제 매번 보여드리는 자 중소용지는 80%가 빠진 상태에서 여기서 왔다갔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예 잘 보시고 그래서 자 ARKK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소용지는 대공항급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들 보면 어제 다 폭락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죠. 은행주 그죠? 살아있는 게 없어요. 다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KBWB 나스닥 은행지수입니다. ETF 그래서 지금 51% 빠진 상태였고요. KRE 마찬가지죠. 55% 그래서 자 NYCB 그죠? 별로 안 좋죠. 그림이 팩 웨스트 얘도 이제 조만간 그 앞선 애들 뭐 시그니처 뭐 실리콘밸리 뭐 이런 애들 다 따라가는 지금 수순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저번 그 팬데믹 저점까지도 이탈이 돼 있고요. 리먼 저점까지도 내려가 있는 그래서 6.45달러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달러가 넘었었어요. 네.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거래량 터지는 거 보십시오. 네.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행이 망하고 있다. 다 그렇죠? 네. 다 지금 CNBS 찰스샵 자 얘는 뭐가 문제죠? 증권회사인데 다칸법을 때 보면 반등 줬다가 내려오는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똑같이 데자뷰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웨스트얼라이언스도 지금 보면 안 좋죠? 그림이 자 USB 저점이탈 중에 있고요. BK TFC 그 다음에 FHN 상당히 안 좋죠?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는 철저히 데뷔하자. 결국엔 뭐냐 이 순서대로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대형주 소위 말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는 이제 꺼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거품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버피 지표 버블 지수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159.2 작년 9월경까지의 숫자까지 올라왔고요. 자 시가청약 및 GDP 자 그래서 집안으로 들어올 걸로 반등이 되게 세게 나왔죠. 보십시오. 159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거 하락 행보하다가 살짝 반등 나오면서 지금 이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들 잘 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159.1인데 이게 작년 9월 보시면 네 이때인가요? 6월 여기네요. 9월 그래서 9월에서 159 예 있죠. 그래서 작년 상황과 지금 유사하게 가는데 힘들 겁니다. 단기 지표를 보며 그래서 이제 6월 7월달에 과연 140을 진입하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청약 비율에서 고점 대비 지금 159 자 그 다음에 100까지는 와야 되는데 잘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단기 지표로서 공포 탐욕지수 자 보이시죠. 탐욕구간에 있는데 네 아직 고점 부근에 머물고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모멘텀은 아직도 이제 S&P500 주식은 고점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주가 강세 주가 폭 두 개는 이제 슬슬 내려가기 시작했죠. 이게 이런 신호가 위험 신호입니다. 예 자 이거 여기 보면 몇몇 큰 주식은 시장의 수익을 왜곡할 수 있다. 예 왜곡할 수 있다.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거래량 그래서 두 개 지표면 벌써 공포구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S&P500 이거에 대한 거는 상당히 지금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공포구간으로 내려오게 되면 상당히 안좋은 흐름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탐욕구간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황이다. 자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본장에 비해서 한 5원 정도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1300원대 계속 유지하고 있죠. 조심하자. 이유는 달러 이렇게 강세 있고 달러가 강한 이유는 유로 약세 있습니다. 유럽쪽이 지금 안좋아요. 생각외로 안좋습니다. 잘 보시고 그래서 유럽의 경제를 나타내는 게 유로죠. 그래서 유럽의 은행과 경기 침체와 금융 재정 위기와 여러가지 많이 겹쳐있습니다. 지금 중국도 위험한데 유럽도 상당히 위험하다. 자 그래서 현재 주봉에서 RSI 48 약세로 지금 잡아들고 있고요. 앞으로 유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유가 많이 내렸는데 67달러 말씀을 드린 대로 경기 침체가 이제 확실히 들어가는 구간으로 왔다. 그래서 대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더리움 못 가죠? 더 이상 많이 그래서 자 이렇게 크립토를 보는 이유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근데 나스닥은 살짝 반등이 세게 들어온 상황이지만 이거는 거품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채권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왜 흥미롭냐. 지금 이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죠. 자 이 근처만 오면 4% 근처만 오면 내립니다. 4% 살짝 넘었다가 또 내리고요. 근처 오니까 또 내리죠. 아마 이게 연준에서 지금 조작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상황들 잘 좀 보시고요. 왜냐. 이게 4% 넘어가고 심령물이 이렇게 되면 연준으로서는 아니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버겁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개월물은 지금 이제 협상 통과를 예상을 하고 많이 내려왔죠. 6% 까지 갔었는데 3개월물 정책금리 반영하고 있고요. 근데 얘는 이 정도면 금리 인상을 보는 건데 아무튼 잘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년물 5년물 다 내려오고 있죠. 20년물 내려오고 있고 4% 죠. 얘는 오 20년물은 어이구 엄청나게 올라갔었었네요. 그래서 이 고점은 못 넘는 상태에서 내려오고 있고요. 30년물 얘도 네 이 박스권 그래서 채권도 이거 단기매매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오면은 short 여기 오면은 long 왜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그죠. TMF 같은 거 그래서 지금 엄청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언제부터 작년 12월 그 다음에 작년 12월 경부터 지금 이러고 있어요. 고점 저점 고점 저점 이거는 의도적인 게 확실합니다. 잘 보시고 이러니 금리차를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못 올라가고 있죠. 정상화 돼야 되는데 아무튼 10년과 3개월 물은 하여간 사상 최대치 역대급 입니다. 이거 잘 보시고요. 10년 2년 일단 멈춰있고 30년 그 다음에 5년 그래서 이제 정상화가 확실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주식시장 폭락이 이제 곧 다가온다. 그런 표시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정상화되면서 얘는 내려올 걸로 보이고 있고 실제로 S&P500 같은 경우는 EPS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가 상당히 낮아질 겁니다. 별로 지금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 10년 2년을 봐도 똑같죠. 정상화 지금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죠. 그 다음에 3개월 물 보면 역대 급이다. 그래서 이게 정상화 됐을 때의 모습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으로 가죠. 보시면 얘가 솟아오르면서 폭락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하일드 정크본드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안 빠지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저점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어요. 아주 진짜 원만하게 보시죠. 네. 이게 뭐죠. 곧 파산 대환장 파티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19달러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5달러 그 다음에 여기는 20달러 그래서 지금은 아주 위험한 지금 순간으로 서서히 다가가고 아래서에 보세요. 서서히 올라가고 있죠. 잘 보시기 바라고. 자. NDQ, SPX 자. 나스닥과 S&P500인데요. 상당히 지금 세게 올라가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 올라가는 건 가더라도 이렇게 큰 은봉이 떨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조심하시고 NDQ, DJI 얘도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살벌하죠. 그만큼 시장에 거품이 엄청나게 지금 끼고 있다. 그 다음에 얘는 이 고점까지도 넘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얘도 엄청난 다이버전스 지금 생기고 있죠. 고점이 여긴데요. 여기 밖에 안 왔어요. 이 다이버전스 생기면요. 그 다음에 급전직하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게 1929년 상황과 2000년 다컨버블의 상황입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만큼 나스닥 버블이 엄청나게 지금 껴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IPO 그래서 스펙과 IPO는 중소형주 주식들이죠. 그래서 지금 한참 내려와 있고 70%인데 앞으로 마지막 파이널이 한 번 남았습니다. 그거를 기대해 보시고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언제 내려갈까 지금 계속해서 여기서 머물고 있죠. 30달러 부분에서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DR 호튼 부동산이죠. 부동산 버블이 있었고 폭락했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폭락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3년간 진행이 될 거고요. 그만큼 무시무시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잘 판단하시고요. 러셀2000입니다. 하락 그 다음에 횡보 그 다음에 지금 하단에 있죠. 160달러 이거 붕괴가 되면 앞으로 안 좋은 상황이 생길 것이고요. 박스권 계속 유지하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167달러 160달러 여기를 붕괴되는 시점이 마지막 파이널 폭락 시점이 될 걸로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상황이 예의주시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VXN 여기 저점을 만든 이후에 서서히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빅스 보시면 빅스도 쌍바닥 이후에 더 이상 안 내려오는 그래서 앞으로 30까지 가는 상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VXN 저점은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고점도 높이고 있고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앞으로 얘도 이런 거 조심하자 말씀을 드려요. 지금 그래서 확실한 변동성을 보려면 VXN 를 봐라 QQQ 트라이스타 고점을 만들었고요. 고점을 최초로 못 넘었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래서 어제 조금 빠졌는데 자 그러면 실제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네 이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고점 저점 되돌리면 어디까지 왔냐면 50% QQQ 는 61.8% 그죠. 산물도 그래요. 한번 볼까요. NDX 네 그죠. 61.8% 정확하게 찍고 있죠. 그래서 실제 나스닥 본장 이죠. 이게 요거랑 좀 차이가 있는데 자 고점 고점 쌍고 쌍고 그래서 A파 B파 그 다음에 이제 킬러 C인데 왜 그러냐 RSI가 고점 일봉 에서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주봉도 거의 고점 부분 와 있죠. 그래서 앞으로 2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 인데요. 여기서 좀 더 갈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죠. 미래일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2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은 6900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갈까.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과연 갈까. 영원히 갈 것 같은 다컴바블 이었지만 엄청난 폭락이 왔다. 이유는 금리 인상에 있었다. 그 다음에 흥미로운 거는 어제 SOSX 그래서 2.6% 엄청 빠졌죠. 그래서 엄청난 음번과 대량 거래 터지면서 고점을 형성하면서 폭락을 하고 있다. 반도체 지수죠. 아까 엔비디아 보셨죠. 얘가 다컴버블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반등을 보면 고점 저점 되돌림이 78% 까지 갔어요. 이것도 하나의 마디긴 한데 무지하게 센거죠. 거품입니다. 잘 보시고요. 실제 반도체 지수 보면 2.7% 입니다. 여기까지 와 있죠.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앞으로 문젠데 이때 다컴버블 때도 그랬어요. 고점을 형성하고 어때요. 여기 근처까지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폭락 쫙 얼마 26% 이게 다컴버블 때의 반도체 지수의 모습입니다. 살발 하지요. 그러면 이번에도 보시면 고점 저점 되돌림 하고 윗그림자 생기기 시작했죠. 어쩜 이렇게 앞으로 몇 달 동안 와리가리 할 수도 있고요.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지금은 어마무제한 거품을 만들었고 그 거품을 지금 걷어내는 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게 작동이 되니까 잘 보시고 거기다가 S&P500은 어때요? 못 가고 있죠. 결국엔 고점 고점의 저항을 받고 이러고 있다. 그래서 S&P500도 보시면 고점 저점 되돌림 61.8% 부근 결국엔 얘도 내려올 수밖에 없는 운명의 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익이 안 나요. 지금 몇몇 종목들에 있어서 반등이 세게 들어온 것 뿐이지 많은 종목들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거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가 강세라고 하는 거 최고점 거 쳐졌죠. 몇몇 큰 주식이 시장을 왜고 수익을 왜고 그래서 지금 현재 두려움으로 내려오고 있다. 내려오는 상황을 잘 보시고요. 그때 10월달에 이렇게 폭락을 했었는데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잘 판단하세요. 그래서 S&P500 잘 보시고 이거의 향방에 따라서 시장은 반응을 할 것이다. 그래서 반등은 일시적이고 다시 폭락으로 환경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우 보시면 어때요? 다우 고점이 계속 낮아져요. 안 좋죠. 30개 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클리티컬하게 작동이 될 것이고 월봉은 보면 문제는 이거죠. 12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1929년과 2000년의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 되돌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급인데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지금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얼만큼 버블이 붕괴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심각해요. 잘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엄청난 지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고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거 반드시 거품은 꺼지게 되어있다. 철저한 대비를 하자. 공부하시고 투자는 각자 포지션이 틀리기 때문에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 준비가 투자합니다. 영상은 참고만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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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